아시아두 알라 일라하 일랄라 와 아시아두 안나 모하마딸 라슬룰라 축하합니다 아시아두 알라 일라하 일랄라 와 아시아두 안나 모하마딸 라슬룰라 assalamualaikum 안녕하세요 다우드킴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왔습니다 assalamualaikum 안녕하세요 우중오빠에요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처음 연락을 드렸던 게 다우드킴입니다 아우 정말요? 네 그래서 너무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진짜 반가워요 무슨 진짜 가족 같고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처음 이제 인도네시아에 6년 전에 가서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고 가수로 활동을 하다가 유튜브로 더 많이 알려졌거든요 우중오빠라는 이름 자체가 내가 뭐하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이제 어떻게 인도네시아 이렇게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계시고 인도네시아 통번역학을 전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친구를 사귀면서 언어로 배우고 싶고 사실 제일 이제 인도네시아 제가 커리어를 하는 곳으로 정한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착해요 굉장히 따뜻하게 예를 들어 처음 만났는데도 어디 데려다주고 굉장히 환하게 웃어주고 용담도 많이 하고 일단 마음적으로 되게 굉장히 차분해졌었고 인도네시아가 그 계절도 맞았고 추운 게 너무 싫어요 저랑 똑같네요 네 그리고 음식 있잖아요 음식 너무 맛있어요 나시고랭 렌다 나시고랭 렌다 어 많이 하시네요 저 엄청 좋아해요 맛있잖아요 정말 네 진짜 맛있어요 나도 옛날에 꿈이 노래를 하고 싶었던 거 너무 컸기 때문에 28살 29살 이때 인도네시아에 다시 한번 가게 되죠 한국 매니지먼트와 현지 웨이브 음반사를 껴서 가수 활동을 하다가 그때 유튜브를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하게 되다가 3년이 지났네요 지금 160만 구독자를 가지고 계신 반올림 하면은 그렇죠 근데 다오드킴 있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시는데 저도 분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팅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마 저도 제일 궁금하고 구독자분들 궁금하실텐데 이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접하고 또 어떻게 개종을 하게 되는지 사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질문인데 사실 말할 때마다 감회가 되게 새로워요 왜냐면 그때 생각도 나고 전공 자체를 인도네시아 통번역 쪽으로 하다가 인도네시아 왔다 갔다 한 거는 한 16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고 좀 궁금해진 거예요 이 친구들이 갑자기 갑자기 놀다가 갑자기 얘기하다가 사라져요 사라지고 어디 가나 기도하러 가고 카펫 같은 거 하나 깔고 방향 물어보고 네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까지 조금 오버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되게 익숙해진 거죠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1년 반 정도 전쯤에 우연히 그 이슬람 노래를 접하게 됐어요 그게 사비안 간부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내가 언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듣고 나서 너무 감동을 받았죠 그냥 되게 편안해졌어요 마음이 지금도 되게 사실 모르시겠지만 박살 돋았거든요 그러네요 되게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고 저랑 가장 친했던 무아마드 손이라는 무슬림을 개종하시는 분이 현지 인도네시아 살고 계시는데 개종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되게 힘든 걸 제가 많이 봤어요 회사에서 짤리고 근데 무아마드 손 그분을 만나고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자신감 있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어떻게 이러시지? 제가 그거를 직접 목격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나니까 와 내가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 가끔 인도네시아 친구들 만나면 제가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애들 왜 이렇게 행복할까?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 나 진짜 한번 배워볼래 솔라 타는 것도 한번 보고 라마단 기간에 애들이랑 사원에도 가보고 그러다가 7,8개월 전에 갑자기 그냥 뭔가 영감 같은 게 와서 나 지금 입교해야 돼 입교해야 돼 바로 무아마드 손한테 전화를 하고 입교 절차에 따라서 샤하닷을 읽고 입교를 하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진짜 지금 들으면서 놀랐어요 속으로 되게 비슷한 게 많았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들 있잖아요 같은 건 없으셨는지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에 있었기 때문에 덜 그런 시험에 빠질 그런 계기가 많이 적었는데 오히려 제가 이따가 여쭤봐야겠네요 네 맞아요 지금 한국에 계속 계셨으니까 할 얘기 정말 많네요 사실 지금 제가 한국에 5일차인데 매일 친구들 만나요 한국 사람들 만나면 뭐해요 처음에 커피숍 갔다가 밥 먹고 술 한잔 하러 보통 가잖아요 문화 자체가 며칠 전에 인스타그램에 사진 하나 올리긴 했었는데 네 그게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하하하하 소주랑 곱창을 먹고 있는 사진 올리셔가지고 어? 무슬림이라고 들었는데 아니였나 아니였나 하하하하 소곱창이고요 소주하고 맥주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친구들이 마시고 원래 입교하기 전에도 뭐 1년에 한두 번 마시면 많이 마시는 정도 잘 못 마셔요 그리고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사실 엄청 좋아하긴 하는데 음식 자체를 워낙 잘 먹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당연히 문화 자체도 음식점에서 제지국을 안 파니까 그런 거는 크게 문제가 없죠 네 유튜브를 이제 3년동안 하셨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지만 네 나쁜 말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일단 축하드려요 인기스타가 되셨네요 하하하하 유튜브 시작 전에도 사실 그때도 있었거든요 사실 네 유명하지도 않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개나 소나 인도네시아 오면 그냥 연애는 할 수 있네 뭐 이런 댓글도 있고 마음 아팠죠 뭐 올리면요 보지도 않고 일단 디스라이크가 있어요 올리자마자 뭐야 이거 아 내가 싫은 거구나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이용한다 이슬람 콘텐츠 이용해서 뭐 나 영상 많이 올리지도 않았는데 여러 가지 뭐 댓글들이 많아요 근데 시기와 질투가 따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네 맞아요 독자들이 모으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구독자 모으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도 엄청 노력하는 거거든요 다우드 김도 마찬가지지만 맞아요 편집 혼자 합니다 저도 2년 반 정도 혼자 했었고 사실 나름대로 이제 고충도 있고 사랑으로 감싸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인정하자는 거죠 저희가 이제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구나 99명이 싫어하는데 한 명이 좋아해 근데 그 한 명을 위해서도 우리가 뭔가 콘텐츠를 제작하고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가 진정한 크리에이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좋은 말씀이신 거 같아요 하도 오랫동안 겪다 보니까 추릴 수가 있어 뭘로 공격하는지 어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 리스트 드릴게요 그걸 벽에 붙이고 계세요 담담해 읽어요 그거네 그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고 나서 뭔가 이런 마음적으로나 뭐 생활적으로나 뭐 이런 삶의 변화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굉장히 행복했어요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야 방송국 오늘 스케줄 없네 이번 달엔 뭐 유튜브 수입이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좌절도 하고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왜 보상이 안 따라주는 거야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 놓아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들어오고 인샬라 네 인샬라 일단 그런 압박감 자체가 사라지고 주위에서도 이제 보기에 얼굴이 달라졌대요 누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우리가 영어를 아우라 그러잖아요 네 진짜 그런가? 가끔 저도 이제 거울도 보고 무의식적으로도 행복을 느끼고 있구나 음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들을 만날 때 음 굉장히 행복하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인도네시아에서 계속 계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다시 인도네시아에 들어가는데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좋은 영향 있는 퀄리티 있는 콘텐츠로 여러분 앞에 다가가고 다워드 김하고도 소통 많이 하면서 좋은 정보 교류 많이 하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인 무슬림 분을 개종하신 분을 이렇게 만나는 거는 정말 귀한 일이고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귀중하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정말 저의 채널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하죠 네 이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실라믈라이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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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